다비드 오이스트라흐. 1908년 9월 30일에서 1974년 10월 24일. 우크라이나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유럽, 미국, 동양 등지에서 연주여행을 하였고, 레코드로도 널리 명성을 떨쳤다. 정확한 기교와 점이 잘 어울리는 음색으로 주목을 받았고, 지휘에도 뛰어났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출생. 5세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1926년 오데사 음악연극 학원을 졸업, 우크라이나, 바르샤바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하여 국내외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 미국, 동양 등지에서도 연주여행을 하였고, 레코드로도 널리 명성을 떨쳤다. 그의 연주양식은 러시아의 음악 취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교, 거기에 특히 저음이 잘 어울리는 음색으로 칭찬을 받았다. 그는 또 지휘에도 뛰어났다. 아들 이고리 오이스트라여도 역시 바이올린 연주자이며, 부자가 함께 이중주의 연주활동을 하였다. 아들 이고리 오이스트라여도 역시 바이올린 연주자이며,